저는 스튜디오 게일의 기획연출팀의 팀장으로 있는 양창추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 있어서 이전에 가산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회사 스튜디오 게일은 2008년에 소집한 3D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 스튜디오인데요. 애니메이션의 A부터 Z까지 필요한 모든 구성 팀들이 다 있고, 그 안에 필요한 인력들도 훌륭한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애니메이션 아시다시피 뽀롱뽀롱 뽀로로나 꼬마뻐 스타일 같은 작품은 저희가 해마다 새로운 시즌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되게 사랑해야겠죠.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창의적인 것들, 열려있는 자세로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친구가 어디서든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흘린 땅과 노력,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